됐다! 퀴즈 캠! 퀴즈 캠! 퀴즈 캠! 퀴즈 캠! 퀴즈 캠! 퀴즈 캠! 안녕하세요 퀴즈 캠! 일단 1시간 전이죠? 1시간 전입니다. 정말 기대되고 떨리는데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럼요. 몇 년 몇 개월 동안 저희가 항상 꿈꿔왔던 시간이 고작 1시간 남았습니다. 1시간 오면 여러분들의 정말 수많은 함성을 들을 수 있을 생각을 하니까 정말 떨리네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퀴즈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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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스럽고 저희 뷰티 여러분과 그리고 저희를 관심있게 많이 봐주시는 여러분들과 정말 신나고 엄청난 무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퀴즈 캠! 드디어 저희 단독 콘서트가 고작 1시간 남았습니다. 정말로 너무 떨리고 긴장이 돼서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유의하실 점은 우선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공연 보시면서 저희는 광분을 우선으로 하는 비스타 에어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광분하시면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다 같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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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티 고마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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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주신 분들 정말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 인사드리고 저희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도 노래 계속 불러주실 거죠? 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확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조심히 가요! 넘치는 additive 너무 기쁘다! 매우 좋아! 너무 기쁘다! 유아! 와! 진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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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한다! 진짜! 아.. 이제 굉장히 무대에서 최선을 가르쳐주실 수 있는 저희가 약간의 조그마한 실수를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아까 무대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대로 2월달에 또 애교 콘서트를 하니까 그때 부족했던 점 많이 많이 채웠습니다 다시 보여드릴 생각에 또 뭔가 의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오늘 1회 공연이라서 아쉬움이 많이 나왔고 올해 동안 바쁜 스케줄 속에서 준비하면서 몸도 피곤했었고 마음도 피곤했었는데 한방에 해결이 된 것 같아서 기분도 너무 좋고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깝까지는 무대에서 즐겼다면 이제 저희 회사 식구분들과 되게 도와주시는 많은 스태프분들과 즐기는 자리니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의 콘서트가 무사히 열렸습니다 시점이나 실수도 많고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치신 분 없이 사실 저희의 콘서트는 저희가 만든다기보다 저희 여기 계실 정말 스태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고 또 아쉬운 관객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거라 생각해서 이제 저희 첫 시작했으니까요 앞으로 더 발전해서 조금만 완벽한 말씀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콘서트 중에 스탠딩 좌석에서 약간 불민스러운 사고가 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저희 멤버들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맞춰서 다행인 것 같고요 기회가 당신로 하셨습니다 무대 무대 중간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이제 앵곡 콘서트 때 저희가 2월 달에 하는 앵곡 콘서트 때 보안을 해서 좀 더 큰 정기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무대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콘서트에 첫 콘서트에 지금 너무 만족스러운 콘서트였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짱이에요 아 오늘 비스트의 첫 단종 콘서트였는데요 많이 준비했다면 많이 준비하고 아쉽게 준비했다면 아쉽게 준비한 콘서트 첫 콘서트였습니다 근데 저희 비스트 여섯 명이 하나가 되서 이렇게 특히 준비한 콘서트여서 더욱더 가슴이 깊게 남는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첫사랑이 이렇게 오래 가슴에 남듯이 이 초콜리시티가 정말 저희가 얼마나 더할지는 모르겠지만 어 가수 인생에 정말 기리기리 남을 기억이 되잖아요 정말 너무 특히뻑고요 저희 팬 여러분들은 정말 감동받았어요 정말 정말 가슴벅찬 하루 가슴벅찬 무대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 무대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신 많은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전부 다 아쉬워요 정말 무대 하나하나 빼놓지 못하면 전부 다 아쉽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저랑 동훈의 랭코레 랭코레 개인 무대 오늘 랭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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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도 추운데 너무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콘서트에서 미국했던 점 더 보강해서 친구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keys 이 어? 진 자절도 많이 헛고 우승도 많이 했던 아이들이 있거든요. 자, 이 노래는 진짜 저렇게 잘 들으면.. 잠깐만! 그 노래는 정말 쉽지 않나요? 그래서, 그 노래는 아주 좋습니다.. 정말, 정말.. 그 노래에 대해 말이죠! 말은 채영의 좀 작은 귀 조그만 억울에 부드러운 머리 켜 널 갖고 싶어 또 갖고 싶어 everywhere 널 옆에 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